이곳 백스코의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. 금융의 디지털 전환 과속과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에 따른 변화, 또 비대면 사회로의 진입 등에 발맞춰서 진행되고 있는 2021 부산 머니쇼입니다. 이제부터 투자 IR쇼가 진행될 예정입니다. 투자 유치를 원하는 국내 블록체인 기업의 IR 피칭 배틀의 장이 될 텐데요. 국내외 VR을 대상으로 이뤄질 IR 피칭 배틀을 통해 투자 정보 교류의 장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투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. 토론과 또 질문과 또 뭐가 필요한지 또 뭐가 공유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리를 많이 해주신 기업이 참 좋았고요. NFT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되게 인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런 좋은 행사들 계속 많이 가면서 많은 기회들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오늘 고생이 너무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